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대답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를 9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책을 선정해서 어떤 본문을 읽든 늘 마음에 바탕을 둬야 될 게 그 글의 목적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라는 글을 왜 썼을까?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첫째는 로마 제국하에 격렬한 물리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보람이 겨우 이거냐 그 예수는 정말 살아 존재하는 분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런 시련 가운데 끊임없이 내모시는 걸까 너무 힘들었어요 물리적인 격렁 고통도 힘들었지만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침묵할 때 참 힘들겠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 본토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하는 그 예수는 잘못된 존재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 종교를 정말 그런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점점점 붙들었던 소망으로부터 손을 놓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과 그 속에 던져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붓을 든 겁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모세보다 우월한 분인가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이 왜 율법보다 우월한 것인가 이 결을 끊임없이 비교해 왔습니다 비교가 돼서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을 하자니 비교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제목이 뭐죠? 피 한자입니다 가장 짧은 설교 제목이 아닐까 기억이 되는데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에 흘려주신 이 피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므로써 한층 더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23절부터 읽었죠? 23절부터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 분량을 좀 많이 잘랐어요 11절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례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은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오늘 보니까 장례 좋은 일을 위해서 왔대요 장례 좋은 일 단어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장례 좋은 일이 뭘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장례 좋은 일을 위해서 왔대요 그 이가 나타나는 걸까? 아니면 좋은 소식이 있나?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물들이 잡아져 죽여져야 되고 재단에 받쳐져야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지라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는 재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재물을 잡고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완전하지 않기에 흠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대속을 얻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죄가 일어나니까 매년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스스로 자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재물로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다시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런 단순 개념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까? 죄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류의 문제는 마지막에 가면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맥아더 장군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존 맥아더가 전쟁 후에 많은 기자들과 인퇴워부 속에서 남긴 유명한 오록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들이 장군에게 그렇게 물었다죠 각하, 각하는 전쟁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장군인데, 군인인데 기막히 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뜻 와닿질 않죠 전쟁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책에 동일하든 안 하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건드린 발언입니다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고달프고 고단한 문제는 그 끝은 죄의 문제예요 결국 죄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은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 까닭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구약처럼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 대제사장들을 중간에 매개자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여기에 매여서 구약의 백성들은 양심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하반절을 좀 볼까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오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분이 오셨다라는 팩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부정과거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왔는데 그 대속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어떤 마무리 단계를 위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오사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두 번째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세 번째는 더 크고 온전한 뭐죠? 장막, 장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장막을 뭘로 소개했는가 하면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따라서 자연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기서 도대체 말하는 이 장막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브루스 같은 신학자는 이 장막을 하늘 성전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늘 성전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나 또 모리스 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성전이 맞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창구 구절을 좀 자막을 통해 한번 확인하죠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사실은 장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장막을 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뭘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이 오늘 본문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 장막을 입으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기시록을 한번 보자고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늘 성전이나 어린 양이나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정확하게 기시록 21장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찾았어요 요한이 이끌려 환상 가운데 그런데 성전이 안 보여요 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늘 성전과 어린 양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던 거죠? 장막으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서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 자기 피 드디어 피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말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한 번에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드림을 단번에 드렸다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단번에 드렸다 그 뜻이에요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서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승천이라는 개념을 누구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늘 아버지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천하면 뭉개구름 타고 멋있게 예수님이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갈릴리에서 쫙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뜬구름 잡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승천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승천은 이 땅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내려가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재단에 재물이 되어서 온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태칸 백성들을 대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꺼냈어요 그리고 그 대속의 제사를 마치시고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마디가 모였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제 피값으로 이 백성들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오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값으로 양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십자가에 지불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안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각에선 뭐라고 부르죠 승천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각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 제사를 이루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늘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뭘 하십니까 중보와 도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중보자일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모든 유혹 앞에 모든 죄악 앞에 맞서 흠없이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체질을 너무 이해를 잘 아세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성명의 탄식함으로 중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 마지막에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복음은 선명하고 명료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고한 선 지고한 가치는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일이에요 구약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시집을 와 남편은 다 이뤘어요 계대 혼임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 당연히 혈통을 잇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유다가 왠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데 창기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끔찍한 난해한 불륜이 이루어져요 친정집에 가 있는 줄만 알았던 며느리에게 어느 날 복중에 생명이 들어섰다는 흉측한 소문을 듣게 되죠 유다가 대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서의 증거물을 보고 자기의 행동의 결과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한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옳도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옳도다라는 개념은 틀리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맞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옳도다라는 말은 다말은 이 집의 시집을 와서 이 집안에 혈통을 이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집안에 혈맥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왜? 유다의 집화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다말의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백으로 말하면 그 고백이거든요 나중에서야 그 고백을 깨달은 유다가 내가 옳도다 거기서 말하는 옳도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옳은 인생을 사느냐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옳은 인생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한 번도 옳다 맞다로 구분지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결국 우리 안에 의의라는 것도 그리스도의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도 그분의 설득과 하나님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내가 옳도다 그 말은 주님 저는 오늘도 저의 적나라한 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옳은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송소로 승천하시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건너뛰어서 우리 24장을 좀 보십시다 24절 4장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써 송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앞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구약의 장막은 하늘 송소의 모형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수없이 번제를 드려도 끝나지 않는 제사였어요 계속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것을 어떻게 끝냈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영원히 끝냈어요 아니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여기서 말은 세상 끝의 정의를 새로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끝은 언제부터 종말이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종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주님이 2000년 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처럼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2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나타나셨죠? 그것은 2000년 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이 기간 속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이때 이게 중요해요 결론인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죠? 지난주간 배운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이 법괴 뚜껑 지역에 시운자에 뭘 붓죠? 피를 부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 흘린 피가 단회적으로 나마 하나님께 연락이 돼서 받아들여지면 누구의 죄가 속해지는 겁니까?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이때 백성들은 밖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앉아서 막 고스톱 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락하고 있었을까요? 누구만 나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안에서 잘못되면 대지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 얼굴만 소망하고 기다렸을까요? 대지사장이 나와야 그 얼굴을 다시 보고 뭘 확인하게 되죠 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왜?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며 살아야 될까요? 악망하며 기다리며 설레임으로 살아야 돼요 밖에 뭉개구름만 흘러가도 주님 오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가장 좋아했던 빈과류가 설레임이었어요 설레임 그걸 누구를 보고 또 가게 가서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망설임 하나 주세요 그랬대요 망설임 가게집 주인이 이상해가지고 혹시 설레임 아니에요 설레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성도의 삶의 스케줄은 전부 어디에 맞추는 거죠? 다시 오실 신랑 그분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는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결혼 예법에 보면 그것은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진행되어 오던 뭘 완성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까 구원의 완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승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이제 완성되었구나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뿐이죠 최종적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가치와 초점과 스케줄이 설렘과 기다림으로 뭘 기다려야 될까요 신랑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설레임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진정 복원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설교와 복음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 앞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의의가 없기에 그분이 대신 죽어야 했구나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장소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고단한 이 광략길을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광략길을 지나는 동안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로 양식을 삼았듯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예수라는 만나로 양식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